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국제학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성과는 좀 얻으셨어요? 네, 먼저 저희하고 그 다음에 맨체츠 출입대학교의 비힘팀하고 했던 오랜 기간에 대한 이론 연구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놀랐던 부분은 뭐였냐면 언어를 연구해 봤던 사람들은 물론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건 알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의 언어 오순이 다른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어와 영어 오순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되게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원어민이 전화번호를 1, 2, 3, 4, 5, 6, 7번을 알려줬는데 알려줬는데 한국어는 그거를 언어 순서를 그렇게 번어로 표현하면 한국인은 그거를 인식을 할 때 한국어 언어의 특성상 또 한국어 언어의 특성이 아니라 또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던 특성도 고려되어지겠지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 7, 6, 2, 4, 3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할 때 네, 지금 막 숫자 부르셨는데 왔다 갔다 버리죠. 네, 막 멀미날 것 같아요. 또는 1, 7, 6, 5, 4, 3, 2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저는 그렇게 놀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놀랐어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 학회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조금 이해돼요. 왜냐하면 아이도케가 너무 색다른 영어 학습법을 제안을 했을 때 저희도 많이 놀랐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번호를 이렇게 막 뒤죽박죽 불러주시는데 멀미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종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 저희가 독해를 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식의 수준으로 영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될 때 그 다섯 가지 의미 단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 하버드 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하시고 쾌거를 거두고 오셨어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품사 단위로 보지 않고 다섯 가지 의미 단위인 단순화되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품사 단위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품사 단위는 문장에 사용되어진 각각의 단어를 기본으로 그것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이나 의미를 지닌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각각의 단어를 위주로 해서 붙여진 예름들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어로 문장을 인식하게 되면 정보의 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각각의 한 개씩으로 인식하기보다 이걸 하나의 묶음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정보의 량이 열 몇 개가 되는 것이 두 개나 세 개로 확 줄어드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품사 단위로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량이 그 자체로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보의 량이 많은 것을 뇌에서 인식을 할 때 뇌에서의 구조는 그래요. 왼쪽 뇌에서 그 정보량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어디죠?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군요. 설날에 방학간에 가면 시루떡을 이렇게 떡국을 썰죠. 일정 거기로 똑똑 썰어주지 않습니까? 개개가 그죠? 그것처럼 왼쪽 뇌가 그 역할을 해요. 자기가 정보를 쭉 받아들이다가 일정 개수가 넘어서게 되면 잘라서 보내버립니다. 오른쪽으로요. 오른쪽 뇌로요. 그리고 오른쪽 뇌에서는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미지화시켜요. 의미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품사 단위로 하게 되면 품사 단위로 하게 되면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단위가 짝뚝짝뚝짝뚝 짧게 잘리겠죠. 그러면 처리해야 될 정보의 개수량이 많아지게 되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 뇌로 그죠? 많아질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구체화된 이미지를 그리는 데에도 단편적인 것들이 뚝뚝뚝뚝 잘라져있게 되면 마치 작은 퍼즐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학습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해석은 다 했어요. 분명히 할 때는 돼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그런 경우 많이 하죠.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영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요소라는 겁니다. 영어를 그러면 품사 단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 뇌를 혹사시키고 또 학습의 효율도 떨어지고 심지어 열심히 읽어서 해석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라는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진화된 방법을 고민하고 단순화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들로 결과를 내어 놓으신 것이 다섯 가지 의미 단위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문장의 인식에 관해서는 크게 우리가 여덟 단계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긴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포스트할 때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로그에 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바라보는 품사 단위로 바랄까 문장을 품사 단위로 바라보는 것은 기원우 1세기경에 디오노시스 트랙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400줄 정도 되는 문법서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품사가요? 400줄이요? 네. 지금 현재 8품사라는 것이요. 아, 예. 거기에서는 감탄사만 하나 빼고 나면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감탄사로 바뀌게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8품사로 문장을 인식해서 보는 것은 지금부터 약 한 2천 년 가까이 전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때 이후로 발전이 없었으면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그치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무신정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물론 문장을 처음에 인식하게 된 것을 역사적인 지금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플라토에 의해 가지고 문장을 두 개로 인식하게 됩니다. 네. 문장은 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인식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오노시스 트랙스에 의해 가지고 봤던 그 시각의 관점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 하면은 저는 2천 년 전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네요. 400줄밖에 안 되는 그런 글이 2천 년을 지배를 했군요. 2천 년을. 그런데 저는 2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가 않고 그때 2천 년 전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와 태양 관계, 지구와 우주 관계 이런 관계들은 이미 다른 걸 통해서도 많이 알 겁니다. 많이 변했다는 걸. 그렇죠? 완전히요? 저는 100년 전으로만 올라갈게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때는 주판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판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70년대 말쯤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플로피 디스크로 사용한 그 정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갔을 때 계산을 왜 그렇게 주판으로 튕겨서 복잡하게 하냐 예를 들면은 한 달치 거래 장보를 만약에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주판을 튕긴다 그러면은 금방 끝나겠죠? 네. 그죠? 네.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70년대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산해야 될 그 분량을 한꺼번에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어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변해왔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1900년대 말에 역사적인 아픔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치게 되고 더군다나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지구상에서 고립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일본은 뭐 좀 잘 사니까 관심을 가지나 본데 한국어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그전에는 뭐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 글룹이라고 해가지고 원시 인구어라고 하는 그 어족 도표를 보게 되면 정말 철저하게 외롭게 고립되어진 언어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 영어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학습자들 학생들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립된 언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학습자들한테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문장 보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단위에서 보게 되면 뇌가 어떻게 그 문장을, 문장이라는 정보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품사라는 것도 존재, 관점도 존재하겠지만 그 이상의 바탕 위에서 지금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문장을 보는가 즉 그걸 인식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바라봐요. 이러한 연구들은 흥미롭게도 19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출발점을 본다 그러면 인지심리학자들에 대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서부터, 인지심리학자들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것이 바로 문장엔 다섯 가지의 인식 의미로 인식 의미의 구성 단위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문장은 다섯 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망상이 가깝겠죠. 왜냐하면 모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점의 트랙이 하나의 트랙의 정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삥 하나 던져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학문을 다루거나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를 다룬다 그러면 반드시 과거에 축적된 역사적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을 주판을 사용하는 것이 100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품사 단위로 영어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발전이 되고 그게 또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어와 접목이 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주 스마트한 그 다섯 가지 의미 단위로 단순화 시켜주셔서 저희가 학습하는 데 좀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